안녕하세요. 오늘은 권리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저번 시간 복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무상증자 100% 무상증자에서 주식 한 주 가지고 있으면 한 주를 주는 그런 무상증자를 했어요. 그러면 주식수가 만주에서 2만 주로 늘어나죠? 근데 만약에 무상증자 하기 전에 주가가 5천원이었다면 이때 주식수가 만에다가 주가를 곱해야지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시가총액이 5천에다 만하니까 5천만원이었죠? 근데 주식수가 2만 주로 늘어났어. 그러면 그래도 시가총액은 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주가를 이렇게 2천5백원으로 떨어뜨려야지 2천5백 곱하기 2만을 해서 똑같이 5천만원의 시가총액을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사고파는 과정에서 2천5백원이 달겠어요? 아니면 인위적으로 확 이렇게 떨어뜨리겠어?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거야. 아셨죠? 이 5천원에서 2천5백원으로 인위적으로 한 날을 정해가지고 확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권리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반토막난 그날 있죠? 그걸 우리가 권리락 적용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 이거 뭐랑 거의 유사한 개념이냐면 벌써 했습니다. 제가 금융용어, 경제용어 22번째 강의에서 배당락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거하고 아주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니까 이 강의 듣고 나서 배당락 보세요. 두 개 똑같은 개념이야 거의. 자 근데 아무튼지간에 배당락도 그렇고 권리락도 그렇고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무상증자나 유상증자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권리락이란 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좀 용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신주배정기준일이라는 게 있어요. 신주배정기준일. 이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봐봐요. 예를 들어서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에서 야 2월 3일이 신주배정기준일이야 라고 딱 했으면 이 2월 3일날 이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어야지 주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2월 3일날 주식을 안 갖고 있고 2월 4일날 주식이 자기 손에 들어왔죠. 그러면은 못 받아 주식을. 2월 3일 그래서 이 신주배정기준일을 무상증자 공시할 때 신주배정기준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무상증자 공시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신주배정기준일인 거죠. 요날 주식을 갖고 있어야지 새로운 주식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권리락 기준가는 뭐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여기서 봤던 5천원에서 2천5백원으로 떨어진다 그랬죠. 이 떨어진 가격 이거를 권리락 기준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상증자를 공시할 때 이 권리락 기준가도 공시를 하게 돼요. 지금 5천원인데 권리락 기준가는 그러니까 2천5백원이 될 거야 라고 공시를 해 주고 그러면서 언제 떨어질지를 또 얘기해 줘야죠. 권리락 적용일은 그러면 언제 권리락이 되냐 그건 2월 3일날 기준일이잖아요. 그럼 보통 이 전날이에요. 2월 2일날이 권리락 적용일이어가지고 2월 1일까지는 5천원 정도로 거래가 되던 게 2월 1일부터는 이날 인위적으로 확 시가를 2천5백원으로부터 주식시장에서 출발을 시켜버립니다. 권리락 아셨죠? 그런데 선생님 이름이 왜 권리락이죠? 왜 권리락이냐면 제가 여태까지는 이제 어떤 설명을 드렸었냐면 이거를 시가총액을 맞추려고 하면 주가가 떨어져야지 시가총액이 맞기 때문에 주가를 떨어뜨려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맞는 설명이에요. 이론적으로. 하지만 이거를 다른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 다른 측면으로. 자 어떤 측면으로 이걸 보냐면 여기에서 이 권리는 이 권리가 무슨 권리냐면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신주를 탈 수 있는 신주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월 2일 이 날은 뭐가 없어지는 날이냐면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 그런데 얼마까지 떨어져요? 2,500원까지. 그럼 이 2,500원은 어디서 결정된 거예요? 그렇죠. 이 시가총액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2,500원으로 이렇게 정해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면 선생님. 2월 3일 날 기준 1일이라면서 왜 전날의 권리락이 일어나죠? 그 다음날 권리락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분명히 이런 질문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이 설명을 듣기 전에 여기까지 듣고 또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거를 설명하려면 이거를 먼저 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건물을 3억 주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잔금까지 다 치르고 이사와서 여기서 살고 있어. 김갑동이가 이 집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면 김갑동이가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 김갑동이가 잔금 치르고 이사 왔다 그래서 이 집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즉 아직도 소유권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김갑동이가 이 건물의 진정한 소유자가 되려면 등기부라는 종이가 있어요. 등기부라는 종이가 있는데 여기에 김갑동이라고 이름을 적어야지 그때부터 김갑동이가 정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거거든요. 돈 냈다 그래서 집 주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산 게 2월 1일 날 사고 이사 왔어. 근데 이 등기를 해주는 그런 분들이 누구냐면 주로 법무사 분들이 등기 해주시거든요. 근데 등기 서류를 맡겼는데 한 2, 3일 정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등기가 2월 4일 날 됐다. 그러면 이 갑동이가 집 주인이 된 거는 여기서 살기 시작한 1월 1일부터 집 주인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집 주인이야? 등기가 된 2월 4일부터 집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은근히 많아요. 여러분 은근히 많은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정말 어떤 주인이 되려면 어디에 적혀야지 주인이 돼야 돼. 어디에 적혀야지 주인이 되는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무슨 회원권도 그렇고 돈 냈다 그래서 어디 회원 되는 거 아니에요. 회원권을 발부할 때 그 회원 명부에 적어야지 정말 회원이 되는 거.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예를 들어서 2월 1일 날 2월 1일 날 전자결제 해가지고 요즘에 왜 이렇게 인터넷으로 주식 사고 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2월 1일 날 100주 결제 했어요. 100주 예를 들어서 한 천만 원 천만 원을 결제를 했어. 이거 살 때 2월 1일 날 박을순이가 지금 주식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야. 2월 1일 날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고 박을순이가 정말 이 주식의 소유자가 되려면 마치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이 적혀야 되는 것처럼 주주명부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은 주주명부에 박을순 100주 얘 꺼야라고 딱 이렇게 적혀야지 박을순이가 집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하고 이 주식하고 차이는 뭐냐면 주식은 반드시 2월 1일 날 결제했죠. 2월 1일 날 결제했으면 요거보다 이 영업일 이후에 이 영업일 이후에 주주명부에 적혀요. 그러니까 2월 3일 날 2월 3일 날 2월 3일 날 정말 이 주식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주주를 인정이 되는 거예요? 박을순이가 2월 1일 날 돈 결제 돈 낸 날부터 얘가 주주가 되는 게 아니고 플러스 2일인 2월 3일부터 이 박을순이가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날 당일날 등기가 될 수도 있고 며칠 지나서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시간에 부동산은 이렇게 확정적이지는 않는데 그 이후에 대한 언제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 주식은 돈 냈죠. 그죠? 그러면 플러스 2일 걸려요. 플러스 2일. 정확히 얘기하면 이 영업일인데 뭐 중간에 휴일 안 껴있다고 쳤을 때 자 그래서 이제 보자고요.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주 배정 기준일이 만약에 2월 3일이라고 했을 때 신주 배정 기준일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2월 3일날 갖고 있어야지 신주 배정 기준이 이때 주주인 사람한테만 주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2월 3일날 주주가 되려면 적어도 며칠까지는 주식을 사야 되는 거야. 그렇죠? 2월 1일 요거 그러니까 2월 1일날 사야지 플러스 2일날 2월 3일날 주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이틀 전인 2월 1일 이전에 주식을 사야지 2월 3일날 주주가 돼서 신주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어. 그죠? 그래가지고 그럼 봐봐요. 여기 2월 1일날 돈을 냈어. 그죠? 돈을 냈죠. 이때 산 주식하고 2월 2일날 돈을 내고 산 주식하고는 어떤 권리가 없어요. 요 경우에는. 그렇지. 2월 1일날 산 주식은 2월 3일날 주주가 되니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월 2일날 돈 주고 살 주식에는 어떻게? 그렇죠. 신주를 배정받지 못해. 왜냐하면 2월 2일날 돈을 냈으면 2월 4일부터 주주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신주배정 기준일 이후에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주를 배정받지 못해. 그러니까 어떤 권리가 없어.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으니까 권리락 그런 권리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권리락이야. 권리가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주가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권리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권리락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권리락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인위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저절로 수요 많은 사람들이 이 권리락을 처음 들었을 때 인위적으로 가격을 그렇게 낮출 수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배당락하고 권리락은 인위적으로 탁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가를 권리락 기준가를 그 적용일에 딱 만듭니다. 첫 번째 인위적으로 내린다. 두 번째 어떻게 그렇죠. 신주 주로 신주 배정기준일 전날에 전날에 어떻게 된다? 권리락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 이유는 그렇지 결제를 한 2일 지나서 진짜 주주가 되기 때문에 그 주식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이게 바로 권리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식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권리락을 시킨다. 그런 식으로 표현해야지 맞는 거예요. 아셨죠? 권리락이 이루어진다. 저절로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틀리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해서. 다 그냥 쓰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권리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었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